구미 상공회의소와 구미시가 내가 만드는 LG 영상 공모전 작품을 공모합니다.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공모전은 구미 또는 LG를 주제로 개인이나 4인 이내 팀이면 8월 30일까지 응모 가능하며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출품작 중 우수작에는 최고 500만 원 등 총 2천만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. 또 공모전 수상작들은 구미 푸드 페스티벌과 라면 축제 등에서 별도 부스를 통해 상영됩니다.